네 어서오세요 아 제대로 왔네 아저씨가 여기 웬일이세요? 머리 좀 자려고 왔지 수염도 확 밀고 정말요?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그럼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준 15년간 뉴욕 생활을 끝내고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락 발라드계의 테리우스 뉴욕호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15년만에 고급 무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맘에 드세요? 글쎄요 이런 헤어스타일 하도 오랜만이라 좀 낯설긴 하네 전 예전 스타일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래? 다정이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 고마워